4천만 명에게 만 달러 내지 2만 달러까지 학자 융자금 빚을 탕감해주려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조치가 보수적인 연방법원에서 가로막혀 중대 위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바이든 학자 융자금 탕감 조치가 텍사스 연방지법에서 불법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연방항소법원에서도 시행 중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상고할 게 분명해 결국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되지만 적어도 장기 지연될 수밖에 없어지고 있고 자칫하면 무산될 위험에도 직면하고 있습니다. 미주리주 세인트 루이스 소재 제8연방항소법원은 3대0 만장일치로 바이든 행정부는 학자 융자금 빚을 탕감해주려는 방안을 시행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제8연방항소법원은 바이든 학자 융자금 탕감 조치를 시행하면 소송을 제기한 6개 주들 가운데 적어도 미주리주에선 융자 당국이 심각한 재정적 피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주립대학 지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시행 중지 사유를 밝혔습니다. 제8연방항소법원은 미주리 등 6개 법무장관들이 1심 판결에서 패소하자 불복해 항소한 소송을 심리하며 본안 심리 전까지 일시 중지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이번에는 사실상 불법 판결을 내린 겁니다. 이로써 바이든 학자 융자금 탕감 조치는 세인트루이스 소재 연방지법에선 합법 판결을 받았다가 텍사스 소재 연방지법에선 불법 판결을 받았고 이번에 상급심인 제8연방항소법원에서 시행 금지 명령에 가로막힌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결국 최고의 법원인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이지만 최종 판결이 나오는데 적어도 6개월 이상 걸려 장기 지연이 불가피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지난 주말 텍사스 연방지법에 불법 판결 직후 연방교육부 웹사이트를 통한 탕감신청서 접수를 중단했습니다. 현재까지 4천만 명의 유자격자들 중에 절반을 넘는 2,600만 명 이상이 탕감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연방정부는 2,600만 명 이상의 탕감신청서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승소하게 되면 신속하게 실제로 탕감해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장기 지연이 불가피해지자 바이든 행정부는 새해 1월 1일부터 재개될 예정이던 학자융자금 상환유예를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4천만 명에게 1만 달러 내지 2만 달러까지 탕감해주는데 10년간 4천억 달러를 투입해야 하지만 상환유예하는데도 1년간 500억 달러를 들이게 될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